안녕하세요 문화청조 입니다. 설계 22인 웹스타일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 내에 컨텐츠의 기본 디자인 원칙을 제공하고요. 정보 전달 도구로도 디자인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이트 디자인 페이지별 디자인 타이포그래픽 편집 스타일 그래픽 멀티미디어 등 7가지 웹스타일 가이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교의 큰 업체 같은 경우는 WSG 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구요. 이게 없다면 개발사의 표준안에 맞는 형태로 하고 또 협의하면서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WSG를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존수해서 진행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죠. yahoo V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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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